흐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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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유튜브의 청자라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뒤에 있는 이 마인플렉스 마인플렉스 게임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저가 지금 녹화시간이 10시 44분 입니다 자 오늘은 음 음 어이 12월인줄 알았는데 12월인줄 알았는데 자 어떻게든지 아 죄송합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마인플렉스 아 안보이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인플렉스구요 잘 써있는 마인플렉스 모드 아니구요 잘 이 마인 마아느 플레이액스 요것만 멀티에다가 치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안무 버전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한번 게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자아 자 인사좀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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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녕하세요 으응 하하 하raf 나는 그냥 spac으로 먹어 주구 кто 너 손 Jam 여기자 여의리야 여기 gorilla 저걸 이리와 저걸 여기 아니야 rente 완전 bois 우와 진짜 쎄 너 황금사각 황금배롱 어떻게 서우던거야? 아 외로워 이 게임도 있고요 다른 게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온 12월도 여러분들 잘 보냈고요 녹화날짜 오전 2020년 11월 30일 몰라 죄송합니다 감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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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흐흐흠 야 우리 엄청 쎄 응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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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흥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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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 응? 안녕 어때요? 으음 으흥 으윽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잘하자 잘하자 넣어 저 땀띠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해볼까 먹어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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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리팩 게임은 좀 이따 하세요 언제요 어짜 0프로야? 잠깐만 응 사이버리기 그게 잘 문나가 응 응? 응? 여기는 어딘가 all that? 응? 응? 응 안 아프네? 점프맵 점프맵 너 점프맵은 잘하지? 방금 목에 붙은거 같고 점프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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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2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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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점프맵 파러 가야지 여기 점프맵이 있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얍! öz itself 숨어 숨 숨어야 돼요 음 오.. 야 나 소리 들린거 아냐? 응? 조용히 할게요. 응? 이름표 같은데 뭐야? 이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 응? 응? 뭐야? 응? 뭐야? 응? 빨리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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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멍 coloca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으요요요! 흠 흠 이 또 하면 돼 이제 시작 아 요거구나 요거 요거 뭐야 뭐지 빨리 가 빨리 빨리 좀 무시하고요 점프해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때 요거 봐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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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나 좀 품을 꺼낸다고 응 응 아 점점 품에 응 응 응 빨리 가 빨리 응 얍 얍 얍 으응 저 여러분들 이거 재밌어 진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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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한 번에 가 waiver 으응 fil 크흐 일로 와 으응 아 아 으음 보 안 아, 녹화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질 때? 아하~~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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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squared 아이고 부러워다. 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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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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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까지 안놨네 맥써맥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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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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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나갔다가 다시 올게요 흠 흠 자 게임 싸우는 게임 한번만 하고 이제 녹화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무슨 갑자기 없어지나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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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르 created 흠 덕구 걸렸나 봐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추가에다가 이거 냅두고 서버에다가 마아는 이렇게 아니 마인 자 마인을 그 다음에 어 잠깐만 마인 플래 어 자 요거 요거 아니 요거 그 다음에 EX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 컴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깁니다 일단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뷔집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under 이제 눈에 etya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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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마인플렉스 게임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었다면 구독,좋아요,알림 눌러주시구요 주말에는 마이크 안착용하고 네 연결이 되니깐 주말에는 마이크를 안착용하고 색종을 적기를 하구요 평일에는 마이크를 착용하고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멀티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재미있었다면 구독,좋아요,알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저는 내일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안녕